서울시가 영업제한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해 지난 12월 28일부터 선결제 상품권 1,0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. 소비자는 10만 원 상품권을 10% 할인된 9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참여업소에서 추가로 10% 이상의 할인 혜택도 더해집니다. 선결제 상품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서울시내 식당, 카페, 이미용업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 중 선결제에 참여하는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구매를 원하는 구민은 15개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선결제 상품권은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상품권 잔액에 대해서는 시기업은 10%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. 선결제 상품권 사용 가능업소는 스마트폰 앱, 지맵 또는 제로페이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